동대문구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. 구는 먼저 10월까지 제기동 감초마을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감초마을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. 지원 대상은 주택, 상가 등 300여 곳으로 구는 도시재생 사업비 총 4억 원을 수입해 주택가구당 공사비용의 90%, 최대 1,117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20일까지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